안녕하십니까 크리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진지하게 사이클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자세를 나눠줄 수 있죠 전반 경사, 후반 경사, 중립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생소할지 몰라요 전반 경사가 뭐지? 후반 경사가 뭐지? 그건 이제 골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탈 때 최대한 부상을 안 입으면서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동작이 바로 헬스를 비교해 보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수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헬스를 해보셨던 분들은 데드리프트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코치진들이 어떠한 자세를 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오고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TV 광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물건이 떨어졌는데 가다가 죽을 때 지금 밥을 좀 안 먹고 찍었어야 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민망하네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하면서 물건을 줍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허리가 아프거나 일어날 때 다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후방 경사가 됩니다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근데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에 안정적으로 허리를 펴주면서 골반을 세워 주면서 들어 줬을 때는 허리에 무리가 안 가죠 사이클에 접목을 시키고 자전거에 접목을 시키는 게 바로 그 후방 전방 경사를 얘기하는데요 그 지형과 아니면 그 라이더의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내가 포지션을 애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생각은 누구라도 다르게 가르쳤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거의 90%가 넘는 선수들은 전방 경사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탑니다 그게 단거리 선수가 됐던 중장거리 선수가 됐던 거의 전방 경사 자세로 자전거를 탑니다 그 이유는 큰 힘을 낼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편한 자세로 오래 탈 수가 있고 그보다 좋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방 경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작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거나 엄청나게 잘못된 피팅으로 운동을 시작했던 게 화근이 돼서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촬영을 타왔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거나 잘 탔어요 그러면 그 자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 아시죠? 되게 유명한 세계에서 뚜르드 프랑스를 7연패 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약물로 인해서 모든 걸 박탈당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자세가 또 역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방에 가까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동료들은 전방 경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의 자세를 못 바꾼 것 같아요 크리스 호희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선수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팔을 벌리는 그 버릇만 고쳤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은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직 아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대 어렸을 때 처음에 배웠던 자세를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특히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급하게 자전거를 맞추고 이제 자전거에 뛰어들어서 이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갑자기 에어로틱한 자세 낮은 자세를 억지로 만들다 보면 100이면 100 후방 경사가 나와버려요 왜냐면 내가 전문적으로 사이클을 힘을 빼면서 에어로틱을 만드는 자세를 배우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저렇게 외국 선수들 아니면 외국 여자 인플루언서들이 다 저렇게 낮은 자세로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이 자세가 나오겠지 그 자세를 교육없이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오래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리와 목에 담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사이클을 배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전방 경사를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가 부득이하게 전방 경사를 가져가면 있어서 뭔가 팔목이 불편하거나 어딘가에 오금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온다 그럴 때는 한 번씩 편하게 탈 때는 후방 경사를 타든 전방 경사를 타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낮은 시속과 아주 편안하게 갈 때는 말이죠 낮은 기아로 근데 정말 내가 세피드를 내거나 뭔가 공격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 빠르게 타고 자전거를 잘 탈 때는 분명히 후방 경사는 이로운 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페달링의 문제도 그렇고 당기는 페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드럽게 가져가고 적은 힘으로 큰 파워를 내려면 후방 보다는 전방 경사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세를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와 닿을 거예요 먼저 전방 경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방 경사라 하면 일단 자전거 자세를 잡으시고 아까 말했던 데드래프트 자세 있죠 데드래프트 자세 잡으시고 핸들 레버를 보통 여기를 잡으시잖아요 여기는 진짜 마지막으로 아세첼배나 잡으시지 자 레버 후드를 잡으시고 이거 좀 더 멀리할게요 좀 가까운 느낌이네요 골반을 펴준 상태에서 살짝만 몸을 힘을 빼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만 앞을 바라봐 주세요 일부러 고개를 들지 마시고 시선만 앞을 바라봐 주시면 이게 편안한 전방 경사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후반 경사 자세는요 보통 자전거가 작으신 분들이 이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고개를 완전히 숙여 보세요 고개를 배꼽을 보면서 옛날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배꼽을 보고 앞을 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곱주처럼 허리가 굽죠 이 자세로 우리가 얼마나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겠습니까? 허리에 벌써 굉장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복근에 힘은 들어가죠 복근에 힘 줄 시간에 차라리 종아리와 골반하고 허벅지에 힘을 더 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복근에 힘이 준다는 개념이 사이글을 탈 때는 그냥 약간 살짝 버텨준다는 개념이지 막 힘을 줘서 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근에 힘을 준다는 개념이 우리가 복근 운동하듯이 이렇게 힘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그냥 한번 쓸 때마다 살짝 들어가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지형 이런 거에 맞게 아니면 기억 아니면 내 컨디션에 내 몸에 지금 반응하는 컨디션에 맞춰서 가끔씩 자세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언정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시작하고 배울 때 가장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전방 경사를 저는 추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방 경사가 잘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앞뒤가 좁은 자전거를 타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적에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의 자세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 자세를 못 버리시는 경우가 또 있으시고요 그게 너무 안 되시면 도저히 나 전방 경사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맨몸으로라도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이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방 경사를 이용해서 힘을 쓰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한 가지씩 강의 오늘은 기본적인 골반의 포지션에 따른 그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고의 선수들과 토론을 해서 가장 정확한 자료 외국에서 건너온 자료 효율적이었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사이클에 대한 거를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깐요 얼마든지 댓글에 질문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TV의 크리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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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